70페이지에 70번 그죠? 했죠 그죠? 71번 71번은 아까 판례 그대로지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사기에서 취소되는 경우에 어디에다 동그라미, 세체줄 부당이 덕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병존 하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무슨적으로? 중첩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도달 객관적으로 놓여있을 때 됐습니까? 객관적으로 놓여있을 때 도달은 그게 핵심이지 수령하거나 알았을 걸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용정명 73번 무슨 증명? 내용정명 반송되지 아니하면 송달됐다고 볼 수 있다 내용정명하고 똑같은 게 등기 취급방법 역시 배달됐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 75번 그 다음 75번 보통 우편방법 무슨 우편방법? 보통 우편방법은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도달 사실을 어떻게 한다? 입증 5 그 다음에 76번부터는 대리인데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다시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하면 팔아라 하는 매도에 대한 대리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런데 77번 포괄적인 대리권 다시 포괄적인 대리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런데 76, 77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기까지는 있지만 어떤 거 없다? 해제권, 치소권 없다 다시 뭐 해제권, 치소권, 처분권 없다 다시 뭐 해제권, 치소권, 처분권 없다 그 다음 78번 맨 끝으로 갑니다 주어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무슨 권을 수여받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맨 끝으로 갑니다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아까 세 개 어느 거? 치소, 해제, 처분권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 다음 79번 법률행이 수여받은 대리권은 주어 항상 주어 찾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줄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치? 자, 그 다음 80번 역시 어디다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재? 해제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하면 무슨 또? 별도 그러니까 쭉 읽는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런 형태로 만약에 공부를 하면 다음에 문제 풀 때도 쭉 읽는 게 아니고 핵심 단어가 딱 배운 거 가지고 무슨 단어? 핵심? 근데 선생님 나 읽어가지고 이해해 읽어가지고 이해한 사람은 공부를 안 했거나 모르는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공부를 어느 정도 되면 그래야 여러분 40문제를 몇 번 50분 만에 다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40문제를 한 45분에 풀고 5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 81번 여러분 입찰 입찰 무조건 몇 등 해야 된다? 1등 근데 2인 이상 대리인이 되면은 한 사람은 2등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 자, 그 다음에 82번 대리인은 대리인을 표시하여 의사표시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조심한다 자, 여러분 대리권이 있습니다 무슨 권이 있습니까? 대리권이 있는데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대로 유효 어차피 대리인으로 해도 본인에게 기숙하죠 근데 뭐가 있는 상태에서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처럼 행동 그대로 유효 없는 상태에서 마치 본인 것처럼 행동하면 무효 간단하다 그럼 이거 지금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노? 대리인 이 다시 뭐 대리인 이 그럼 대리인 이 하면 무슨 권이 있다? 대리권이 있다 근데 누구 명의로?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 83번 갑니다 위임장을 제시하고 무슨 장을 제시하고? 위임장 자, 위임장 제시했으면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누구다? 대리인이다? 아는 거 안다 말이지? 그럼 무슨 장을 제시하고?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누구? 자기 이름을 적거나 자기 이름을 적어도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신의 매도인으로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없고 누구? 누구에게 효과 기속한다? 본인 누구 이름 적어도 대리인 자기 이름 적어도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 무슨 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임장 그치 그 다음 84번 84번 무슨 대? 경무대 무슨 대? 경무대 무슨 궁 봉궁 오 쉽죠? 요렇게 하는 거다 막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죠? 그 다음에 또 특강 하잖아요 특강은 왜 좋으냐 하면 아침부터 10시부터 한 6시까지 쫙 하거든 이런 그럼 듣고 여러분 다음에 모의고사 치면 했던 게 다 보인다고 그래서 하는 거지 여러분 오해할 때 조금 괴롭기는 하지만 훨씬 좋다 다른 데는 다 그러거든 오해해가지고 오해 기출문제하고 쫙 간다고 지금부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원 같은 데 거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몇 번 85번 했죠 그죠? 아 85번 85, 86 같다 자 85, 86 여기 또 중요한 판례인데 자 요거 본다 요거 본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해도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 누가 해도 결과는 똑같은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본인이 어떤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럼 예를 들면 대출받는 대리인 대출에 대한 그러면 갑이 가든 어리 가든 병이 가든 누가 가든 대출받는 건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됐습니까? 누가 해도 그럼 그걸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 없는 법률행위 누가 안 해도 대리인이 직접 안 하고 아무나 해도 결과가 똑같은 거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뭐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됐습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게 지금 85번 출치했는데 의대 출치해야 되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해서 의한 처리가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이 직접 안 하고 그럼 이거는 누가 하던 결과가 똑같은 거는 이렇게 성질상 핵심 단어 무슨 상? 성질상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본인이 복대리인 자 의대 출치해야 되노 성질상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출치고 그 다음 뭐 금지의 의사를 뭐 명시하지 않은 한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됐습니까? 그 대리인이 복대인 선임하는 걸 뭐 한 것으로 본다? 승나한 것으로 본다 즉 복대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누가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은 거다 아무나 해도 결과가 똑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대출받아 와라 가비 가서 대출받든 의뢰 가서 대출받든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거는 대리인이 직접 안 가고 복대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제 고거 85번하고 같은 게 86번인데 아파트 분양 업무 자 아파트 분양 업무는 누가 하더라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게 좀 다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파트 분양 업무는 됐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분양 계약을 분양을 빨리 체결할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좀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은 분양 계약이 어떻게 힘든 게 그래서 그 안에 항상 답이 있다 성질상 분양 위임받은 수의민의 능력에 따라 핵심 단어 어대 출신호 수의민의 능력에 따라 그 다음에 뭐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하면 이거는 아까 저 마음대로 복되는 선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되는 선임은 허용되지 많이 한다 85, 86 지금 됐습니까? 이쪽에 한 번 팔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 갑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소멸 후 하면 129조 뭐 후 소멸 후 하면 몇 조? 129조 넘었다 하면 몇 조? 126조 87번은 어대다고 줄쳐야 된다 대리권 소멸 후 몇 조? 129조 그 다음 88번 여러분 88번은 어떤 거 125조지 125조 알죠? 125조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 본인이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미리 야 내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 너하고 직접 못해 그래서 내가 어리라는 사람을 보낼게 하고 무슨 적 훌쩍 그럼 어리 가서 대리행위 했다 누구는 믿는다 상대방 그럼 실질적으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몇 조? 125조 그거 알아낸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88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주어 끊고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 성질이나 효력 유문은 직접적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 여러분 여기서 제3자 나오면 상대방을 가리킨다 무슨 방? 상대방 법률행위에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출치입니다 본인이 그 자에게 그 자는 누굽니까? 제3자지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자에게는 상대방을 가리키죠 본인이 무슨 방향에게 상대방이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 아니죠 그 자는 누구? 대리인이지 죄송합니다 본인이 그 줄친다 어디에다가? 본인이 그 자에게 여기 그 자는 누구고? 대리인 아까 을 친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 제3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상대방의 한 경우 거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한테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한테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낼 거다 내가 수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낼 거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한 경우에 승립될 수 있고 또한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총총총 무슨 총? 총총총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알면서 묵인했다 맺죠 125조 그래서 줄치입니다 사회통염상 대리권을 추당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 승낙 묵인한 경우 맺죠?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 89번 90번인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인감증명만 줬다 여러분 인감증명이 만약에 첨부되어 있으면 다시 무슨 증명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면 여러분 항상 거기에 있는 서류에 인감증명서에 첨부된 도장이 찍혀있어야 된다 다시 무슨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인감증명서에 첨부된 도장이 찍혀있어야 그 법률의 문서는 진짜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데 그 계약서나 이런 데에서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과 다른 도장이 찍혀있다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잠깐만 좋다 인감증명서만 교부하고 도장을 교부하지 않았다 다시 무슨 증명서만 교부하고 인감증명서만 교부하고 도장은 교부하지 않았다고 그럼 그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지 뭐가 있어야 도장이 있어야 또 계약서 쓰면서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을 똑같은 도장 찍잖아 그래서 판례가 인감증명서만 교부하고 도장은 교부하지 않았다 대리권 수요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도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도장을 교부했다 무슨 권 수요로 본다 대리권 수요로 본다 보관하고 수요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89번은 인감증명서 인장사용의 부서에서 그 확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증명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요 행위로 볼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인감증명서가 찍혀있으면 인감증명서가 교부되면 뭐 똑같은 도장이 찍혀있어야 된다 그럼 인감증명서는 교부하고 도장은 교부하지 않았다 인장은 교부하지 않았다 무슨 권 수요로 보지 않는다 대리권 수요 그럼 밑에 90번 인장과 등기서류 교부할 때는 무슨 권 수요로 본다 대리권 수요 그 다음에 91번은 126조 몇조? 126조 예를 들면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요였는데 그걸 가지고 등기신청은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걸 팔아버렸다 몇조? 126조 그래서 91번은 기본 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일지라 또 줄치고 그럼 등기신청행위는 무슨 행위다? 공법행위지 그걸 기초로 해서 대물변제나 매매행이 했어도 몇조? 126조 되고 즉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2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의 대리권은 서로가 책임 많이 진다 적혀진다? 많이 진다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내면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초과하면 그걸 몇조? 126조 그래서 일상가사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에서 126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5존대 넘었다 몇조? 6조 6조가 월건대리다 다시 뭐 5존대 넘었다 몇조? 6조 9존대 넘었다 무조건 넘었다 나오면 몇조로 간다? 6조 그래서 93번 5조든 9조든 넘었다 범위를 뭐? 넘어 동그라미 하면 몇조? 126조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94번 몇번? 94번 하고 여러분 94번 그거 조심해야겠다 자 교회 대표 여러분 교회 대표 조합의 대표 법인의 대표 법인격 없는 법인 대표 지금 몇개 했노? 4개 뭐? 교회 대표 조합대표 법인격 없는 법인 대표 그냥 법인의 대표 이 대표 대표 무슨표?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했다 아예 무효 아예 무효 아예 무효가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교회 대표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줄친다 대표가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행이 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아예 무효 잘 나온다 그 다음에 126조 여러분 126조는 무슨 것만 있으면 된다? 조금 해서 초과했다 몇조? 126조 그러면 여러분 126조가 되기 위해서 조금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그게 95번 94번 X 95번은 표현대리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아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 96번 여러분 대리에서 제3자 나오면 오직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상대방의 승계인은 제3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제3자 하면 오직 누구만 가르친다? 상대방 말을 말하고 전덕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오직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무슨 자? 제3자만 주장할 수 있다 전덕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짱중료 이것도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대표가 조합 법인 교회 법인께 없는 대표가 결의 없이 처분했다 아예 무효고 아예 무효라는 말은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 다음에 협의의 묵건대리 돼도 표현대리 없다 뭐의 묵건대리? 협의의 묵건대리 협의의 묵건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어야 된다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사술 뭐 이런다는 다시 뭐 사술 훔쳐내어 위조하여 도용하여 모용하여 뭐 이런다는 어머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거기에 97번 어디에다 동그라미 사술을 써서 뭐를 써서?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또 단지 본인의 성명을 뭐 도용 동그라미 사술 동그라미 도용 동그라미 그 다음 뭐 기망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쭉 읽어서 하는 거 아니다 이 판례 지문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우리 배운 거 가지고 핵심 항상 이거 찾을 때 여러분 아예 배운 거하고 관계 없습니까? 배운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배운 거하고 관계 있고 뭐가? 논리 시스템 하고 그 다음 판례는 핵심 단어 그러면 아까 사술 모용 기망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협의의 묶은 됐습니까? 하거나 뭐 무효 자 그 다음 98번 그러면 여러분 126조는 아까 있죠? 조금 있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126조 돼서 본인이 뭐 진다? 책임지죠 그럼 정당한 이유 유무는 언제를 기준한다? 빨리 행위 시 무조건 간단하게 그래서 98번 의대도 줄치고 정당한 이유 언제? 대리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99번 99번은 여러분 표현대리 요건이다 표현대리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되노? 상대방이 그래서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지 그거 99번 99번은 몇 조? 126조 표현대리라는 사실 무슨 대리라는 사실? 표현대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누가 진다? 상대방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입증 책임 조심해야 된다 125조 126조 129조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런데 선이 무과실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잖아요 선이 무과실은 누가 진다?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그렇지 선이 무과실을 묻는 건지 표현대리 요건을 묻는 건지 꼭 조심해 이건 무슨 대리 요건? 표현대리 요건 126조 누가 상대방 그 다음 그 다음 100번은 그냥 참고 기억하고 101번 101번은 이거 사법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온 판례인데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임대된 일체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하면 어쨌든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죠? 했는데 그걸 처분했다 몇조? 126조 맞습니까? 조금 있다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어떤 행위했다 몇조? 126조 제일 중요한 건 126조가 되려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금? 조금 그런데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거 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단의 이유 하면 몇조? 126조 그렇지? 그래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매도했다 하면 이제 그거 줄쳐야지 그날 넘는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이 그 다음이 102번 어디다 줄치냐면 과실상계법리 무슨 상계? 이거는 줄 땡겨서 손해배상 이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론 그래서 여러분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법리 적용하면 OXX 과실상계법리는 됐습니까? 무슨 상계법리는? 과실상계법리는 어디에 손해배상 정할 때 쓰는 거지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는 단어가 올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은 여러분 표현대리 주장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 깨끗해야 되거든 그런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본인의 과실과 상계한다 하면 아예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표현대리에서는 무슨 상계 없다? 과실상계 없다? 과실상계는 무슨 배상 정할 때 손해배상 몇 대 몇? 됐습니까?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다 몇 대 몇 하는 거 그거 그게 무슨 상계? 과실상계라고 되겠습니까? 경감할 수 있다 하면 OXX 그 다음에 여러분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다? 무권대리지 그런데 무권대리지만 표현대리 주장하면 누가 책임지노? 본인 그럼 유권대리처럼 본인이 책임지는데 그래서 완전히 소속이 다르다고 그럼 소속에서 유권대리 주장할 때는 유권대리만 조사해야지 표현대리까지 조사하면 안 된다 표현대리 소속은 어디? 무권대 그래서 유권대리의 주장 가운데는 표현대리 포함되어 있다 OXX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4번 같은 내용 104번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관한 표현대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O 103, 104 같은 내용이지 103은 X, 104는 O 여러분 그 다음에 105번 무슨 법규? 방행법규 무효 아예 확정적 무효가 되면 다시 무슨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여러분 표현대리 없는 거 확정적 무효가 되든지 강행규정 위반 확정적 무효가 되든지 협의의 묶은 대리 아까 훔쳐내, 위주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이런 거 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다음에 또 문제풀이할 때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쭉 읽으면 아까 못고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조합, 법인, 다시 뭐 조합, 법인, 교회,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했다 하면 아예 뭐?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되겠습니까? 네, 고고 이게 쭉 읽어갖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막 읽고 있다 이게 읽어갖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판례는 아까 수업시간에 제가 가르쳐준 거 있죠 뭐? 조합, 교회,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뭐 없이? 결의 없이 처분했다 무슨 대리 없다? 변대리 없다 오 그럼 거기 어디가 핵심 단어고 조합원의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경우?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뭐 없다? 효력이 없다 근데 믿었다 하더라도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107번 짱 중요 잘 나온다 여러분 묶은 대리에서 본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 추인하면 뭐 진다? 책임지죠 그럼 추인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지 근데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산 뭐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짱 중요 여러분 보면 판례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수업시간에 배운 거라고 수업시간에 좀 배운 거 가지고 그럼 다음에 문제풀이할 때 잘만 하면은 시험장에 가면 비싸라 단계 나온다고 뭐 한 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107번 꼭 추인은 추인은, 묶은 대리 추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지 상대방의 전덕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108 묶은 대리에서 본인이 장시간 방치한 것만 가지고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108번 5, 108, 10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침해당해가지고 장시간 고소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묵시적 추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108, O, 109, X 그 다음에 여러분 묶은 대리인이 자기가 사칭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묵은 대리인에게 사칭했다 묵은 대리인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 못 지죠 근데 묵은 대리인이 본인을 뭐 받았다? 상속 받았다 누가? 묵은 대리인이 본인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고? 추인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추인 못하겠다 할 수는 없다 그게 지금 110번 누가 상속 받았습니까? 묵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받았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해야 되고 상속 받은 본인의 입장에서 됐습니까? 묵은 대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이나 신의책상 허용될 수 없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당연히 추인하면 누가 책임진다? 빨리 묵은 대리인이 그 다음 그래서 110번은 제목 붙이면 누가 상속 받은 경우 묵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받은 경우 111번 111번 무슨 진알무요? 오리지널 무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뭐 무효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럼 무효인 경우는 아까 무슨 불리행? 거기에 무슨 불리행 없다? 채무불리행 없다 그래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112번 가분적 동그라미 무슨 적? 가분적 가정적 의사 핵심 단어 그 두 개 다시 뭐 가분적 그걸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 오늘 했잖아 아까 보충적에서 다시 뭐 가분적 가정적 의사 하면 이건 무슨 적에서? 보충적 의사 그런 경우는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시 뭐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거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 무슨 적? 가분적 가정적 의사 그 다음에 113번 113번 이거 제목 붙이면 무효 등계 유용 무슨 등계 유용? 무효 등계 유용 여러분 이거는 저당권이나 가등계에서 잘 나오는데 돈 갚았다 그럼 무슨 등계 안 해도? 말소 등계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지 그럼 다음에 또 돈 빌리면서 야 종전의 말소하는 거 쓰자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용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113번 그게 뭐하여? 소고바여 하면 OX X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자 그 다음 114번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자 고개 들고 토지거래 허가에서 오직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뭐 없이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뭐 없이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했을 때 자 근데 계약금 지불했다 그럼 계약금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계약금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그 외에는 해제 손해배상 이런 거 없다 그 외에는 무슨 죄 해제 손해배상 없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자 근데 그 근데 손해배상은 허가에 협력 안했다 협력 안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협력 안한 거 가지고 무슨 죄 없다 해제 없고 채무불량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근데 허가에 협력 안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은 있다? 손해배상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114번 허가 받지 않아 그거 뭐 받지 않아? 허가 받지 않아 무슨 불렁? 이행불렁 이행불렁 이 줄치고 채무불행 없다 무슨 불렁 없다? 채무불행 없다 그 외에 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이행불렁 채무불행은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한다 무인 상태에서는 무효인 상태에서는 무슨 불렁 없고 채무불행 이행불렁 없고 그래서 채무불행으로 인한 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115번 허가 받기 전까지 역시 살아있는 건 계약금 가지고 해제해 계약금 배액 포기 이런 말 없이 해제해 있다 없다? 없다 X 114, 115, 116 허가 받지 않아 해서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무슨 뭐?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 그 다음 117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뭐가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진알무요? 오리지널 무효 계약금도 무효 계약금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118번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 아까 했죠? 허가에 협력 안 했다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근데 협력하지 않은 거에 대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고 허가에 협력하는 거에 대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118번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119번 출처야지 어디 허가 신청 협력 업무 이행하지 않은 채 그게 허가 협력 이행하지 않은 채에 대한 무슨 배상? 허가에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 다음 120번 아까 했죠? 허가 협력 완성 불리행 여전히 위험 무효 무효 소려배상은 있지만 뭐 없다? 해제 없다 그 다음 121번 자 허가 안 받아가지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데 그 계약하는 과정에 차고 사이 강박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차고 사이 강박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 그 계약하는 과정에 유동적 무효인데 그 계약하는 과정에 차고 사이 강박이 있어가지고 취소했다 무슨 정무으로 변한다?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22번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금방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동의가 있어도 직접 하면 OX? X 동의가 있든 없든 무슨 접 없다? 직접 없다 뭐 없다? 직접 없다 그 다음에 123번 여러분 정지조건 하면 플러스 정지조건 하면 해제조건은 마이너스 정지조건은 뭐? 플러스 불성취하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마이너스 하면 위협, 무효 무효 그렇게 하면 된다 다시 정지조건 하면 뭐? 플러스 불성취하면 뭐?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되겠습니까? 예 5 그럼 123번은 그렇게 푼다 조건 나오면은 그 다음 124번 양쪽 당사자가 취소하기로 했다 무슨 당사자가? 양쪽 당사자가 취소하기로 했다고 야 계약 진행하지 말자 오케이 해도 그게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고출친다 그럼 취소는 딱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해야 무효 취소 사유도 없는데 취소했다 양쪽 당사자가 그래도 취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마다 유효 어디다 줄쳐야 되는 124번은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기들은 취소해도 취소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취소는 딱 몇 개 했으면 취소라는 말 쓸 수 있다 4개 뭐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 그거 아니면은 취소라는 말 써도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마다 유효 짱 중요 그 다음 정지조건 무슨 조건? 정지조건 여러분 정지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잘 나온다 어느 거 125 126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거고 24도 잘 나오고 자 여러분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정지조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자고 있다가 시계 사주겠다는 말만 듣고 다음 주 와가지고 선생님 저번 주에 시계 준다고 했잖아 왜 안 줘요 저는 그 사람 잔 줄 안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준다 했지 정지조건부 행위야 아직까지 시험도 안 쳤는데 뭘 시계 주니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장합니까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그렇지 그걸 정지조건이라는 법률 행위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거 줄 치고 그건 누가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발생을 뭐 다투려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5 그래서 뭐 이걸 뭐 다투려는 자 다른 말로 저지하려는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효력을 뭐 부정하는 자 같은 말이다 누가 천일생 천일생 그 친구한테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다시 정지조건 대표적인 거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 친구 시계 와서 주세요 하니까 내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조건이야 정지조건이야 하는 건 누가 입장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저지하는 자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 됐습니까 부인하는 자 이렇다 그럼 그거 126번은 핵심 단어 조건 승치 조건이 승치 핵심 단어 조건이 뭐 승치되었다는 사실 정지조건에서 자 그럼 아까 쫓아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네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격증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합격했어요 저번에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준대 있잖아요 시계 주세요 라고 누가 입장 여러분이 시험에 뭐한 자 합격한 자 조건을 뭐한 자 승치한 자 시계 받을 사람이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다시 125번은 언어의 핵심이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에 해당한다는 뭐 사실 그게 핵심이다 그 입장은 누가 천일생 다투려는 자 저지하는 자 부정하는 자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126조는 정지조건에서 조건이 뭐 승치되었다는 사실 누가 합격한 사람 승치한 권리를 뭐 시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권리를 뭐하는 자 취득하고자 하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뭐를 입증 조건이 승치되었다는 사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 127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대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여러분 임대인이 꼭 임대인이 그 토지를 꼭 임차인에게 팔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는 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본다 뭐를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다면 별다른 사정이면 그는 기한 도래할지 여부로 불확실한 건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디에다 줄치노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매도할 이건 판례다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럴 기간으로 정한 경우 자 반드시 팔아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뭐를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그럼 언제든지 파세요 팝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128번 여러분 맨 끝에 자 고기 들고 합격하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 끝이 중요하죠 준다 그 다음에 줬다가 불합격하면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조건 불합격하면 없었던 걸로 한다 무효 소멸 불허한다 하면 무슨 조건 해제조건 끝났네 128번 어디에도 줄치하노 건축허가신청이 불허 동그라미 건축허가신청이 불허 하면 뭐로 한다 무효 불허되면 무효 무슨 조건 해제조건 합격하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 불허되면 무효 맨 끝이 중요하다 끝에 뭐 무효 소멸 없었던 걸로 한다 줬다가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그렇지 그 다음 129번 조건성취로 인하여 불륙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취를 반하여 조건을 성취를 방해하면 뭐 하면 방해하면 뭐 된 거로 본다 성취 그럼 언제 성취된 거로 보느냐 하면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본다 하면 틀린다 잘나온다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보는 거 아니라 팔레팔레 방해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방해가 있었을 때 성취된 거로 본다 한번 틀린다 방해가 없었더라면 됐습니까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건이 성취된 거로 어떻게 되는 시점은 신의성취를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말로 뭐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 다음 130번 여러분 만약에 기한 동그라미 다시 뭐 기한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다시 조건은 뭐 불확실 기한은 뭐 확실 조건은 뭐 불확실 기한은 확실 그럼 기한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가능 도래가 불가능 것을 됐다 그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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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 때 기한은 뭐 한 거로 본다 도래 다시 기한으로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도래 기한으로 했으면 반드시 뭐 도래 그럼 기한으로 했는데 도래가 불가능 것으로 됐다 기한은 뭐 한 거로 본다 도래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언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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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된 때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131번은 요즘 이제 잘 나오는 건데 옛날에도 한 번 나왔는데 여러분 기한익 상실택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택약과 다시 뭐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택약과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택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시 무슨 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택약 이거는 다음에 뭐 무슨 권적 그럼 자 여러분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택약과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택약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택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야 너하고 정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어? 뭐 여러분 기한익 상실택약 알죠 채무자가 위반하면은 누가 위반하면은 위반하면은 기한이 안돼도 돈 갚아라 하는게 이게 기한익 상실택약이거든 뭐가 안돼도 기한이 안돼도 여러분 우리 그 카드에서 예를 들면 뭐 연체했잖아요 연체하면 아직 할부금 기한 안된 것도 뭐 한꺼번에 내세요 그걸 무슨 이익 상실 기한익 상실인데 기한익 상실은 두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럼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돈 갚아야 되고 안 갚으면 위반 채무불행 되는거 그걸 뭐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택약이라고 그러고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택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야 너하고 나하고 발생한 사유가 저번에 정해놨잖아 됐어 빨리 돈 갚아 채권자가 지적하고 난 뒤에 청구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안 갚으면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어느게 확신하노 형성건이 확신합니까 정지조건이 확신합니까 형성건적 형성건은 아까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한번 뭐하고 지적하고 통제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근데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택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알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당연히 갚아야 되고 안 갚으면 바로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그래서 확신한건 어느게 확신하노 형성건적 그래서 항상 판례는 확신한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무슨 건적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택약 잘 나온다 다시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택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알아서 자기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얼마든지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나 위반한거 아니야 상대방은 야 위반한거야 그래서 너하고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빨리 이행해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택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번 뭐하고 통제하고 지적하고 그래도 안 갚으면 무슨 불리행 채무불리행 그래서 지적통지하거나 지적해야 하고 난 뒤에 이행 안 하면 채무불리행 되는거 무슨 건적 형성건적 기한익 상실택약 이게 판례다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그런데 다음주에 집에 가서 한번 쫙 물건 다 봐가지고 와야 된다 한 두번 정도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제가 포인트 쟁점만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럼 항상 판례는 안에 뭐가 있다 여러분 해보니까 뭐가 있다 핵심 단어가 있다 쟁점적 핵심적인 단어가 있단 말이지 그럼 쟁점적 핵심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문제도 그렇다고 지금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